2집 살림을 하는 수컷 최재천은 두 집 살림을 하는 수컷이 한 집 살림을 하는 수컷에 비해 자식을 더 많이 길러내지는 못한다는 결과가 나온 연구를 소개합니다. 레즈비언 갈매기에 대한 연구를 소개할 때와 마찬가지로 어떤 논문에 실렸는지 출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꾸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냥 귀찮아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연구 결과가 순전히 최재천의 뇌피셜이기 때문에 출처를 밝힐 수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최재천이 황당한 소리를 수시로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그리고 두 집 살림의 번식 성과에 대한 최재천의 말이 제게는 너무나 황당해 보여서 관련 논문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논문을 찾아보기 전에 진화생물학 지식의 바탕을 두고 제가 어떤 식으로 추정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컷이 두 집 살림을 하면 수컷 한 마리와 암컷 두 마리가 두 개의 둥지에서 자식을 기릅니다. 반면 수컷이 한 집 살림을 하면 수컷 한 마리와 암컷 한 마리가 한 개의 둥지에서 자식을 기릅니다. 세 마리의 생리적 자원과 노동력이 합쳐지면 두 마리의 경우보다 자식을 더 많이 길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두 집 살림을 하는 수컷이 한 집 살림을 하는 수컷보다 더 잘 번식할 것 같습니다. 두 집 살림을 하는 수컷은 한 집 살림을 하는 수컷에 비해 대체로 더 우월할 것 같습니다. 암컷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수컷이 우월하지 않다면 미쳤다고 그 수컷의 두 번째 아내가 됩니까? 이것은 인간이나 새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수컷이 암컷을 속일 가능성도 있겠지만 암컷들이 바보는 아닙니다. 암컷새와 인간 여자가 바람을 피우는 이유에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열등할 때 우월한 수컷과 섹스를 하면 더 좋은 유전자를 얻어서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집 살림을 하는 우월한 수컷의 경우에는 아내가 바람을 덜 피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두 집 살림을 하는 수컷이 유전적 자식을 더 많이 남길 것 같습니다. 인간이나 새나 우월한 수컷은 남의 아내와 섹스를 할 기회를 더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두 집 살림을 하는 수컷이 유전적 자식을 더 많이 남길 것 같습니다. 두 집 살림을 하는 수컷은 대체로 더 좋은 유전자를 자식에게 물려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 마리의 자식이 더 많은 손자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두 집 살림을 하는 수컷이 유전적 자손을 더 많이 남길 것 같습니다. 두 집 살림을 하는 수컷이 더 잘 번식하는지 밝혀내기 위해 그 수컷들의 둥지들에서 얼마나 많은 자식들이 자라나서 독립하는지 세어본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둥지를 돌보는 수컷이 거기에서 자라는 아기새의 유전적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DNA 검사까지 해서 누가 누구의 유전적 자식인지까지 살펴본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수만 세면 안됩니다. 손자, 증손자로 이어지는 자손들을 전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런 방면으로 연구를 어느정도 진척시킨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시한 추정은 최재천이 소개한 연구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논문을 몇 편밖에 살펴보지 않았고 정독한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본 논문들은 최재천의 말보다는 저의 추정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설사 최재천이 제시하는 결과를 담은 논문이 있더라도 이례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연구들의 표본 크기가 대체로 그리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순전히 우연적 요소 때문에 그런 이례적인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닙니다. 도대체 최재천은 왜 그런 이례적인 논문에 실린 결과만 소개한 걸까요? 또는 있지도 않은 연구를 날조해서 소개한 걸까요? 최재천의 소망이나 도덕적 입장이 반영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최재천은 동성애자에 대한 억압과 차별에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즈비형 갈매기가 번식의 측면에서 이성의 갈매기보다 한참 뒤처진다는 데이터가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즈비형 갈매기가 번식의 측면에서 앞선다는 결과가 나온 연구만 소개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또는 있지도 않은 연구를 날조해서 소개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최재천은 일부 입처제를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집살림을 하는 수컷의 번식 성공도가 더 높다는 데이터가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집살림을 해도 자식을 더 많이 남기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온 연구만 소개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또는 있지도 않은 연구를 날조해서 소개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도덕적 입장에 부합하도록 세상이 돌아간다고 보는 것을 가리켜 도덕주의적 오류라고 합니다. 자연주의적 오류를 뒤집어 놓은 꼴입니다. 자연주의적 오류뿐 아니라 도덕주의적 오류도 최재천의 취미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자꾸 듭니다. 이제 제가 찾아낸 논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집살림, 네집살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편의상 두집살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수컷이 두집살림을 함으로써 번식 성공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한집살림을 하는 수컷에 비해 두집살림을 하는 수컷이 자식을 더 많이 남깁니다. 이 논문에서도 한집살림을 하는 수컷의 번식성과가 뒤처진다는 데이터를 제시합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두집살림을 하는 수컷의 번식성공도가 더 높습니다. 또한 자기 아내를 통해서 더 잘 번식하는 수컷이 남의 아내를 통해서도 더 잘 번식한답니다. 다만 상관관계가 약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의 추정과 부합하는 결과입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두집살림을 하는 수컷이 첫째 아내에게서 얻은 아들이 한집살림을 하는 수컷의 아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함의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제가 추정했던 것과 부합합니다. 다만 둘째 아내에게서 얻은 아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답니다. 최재천의 말대로 두집살림을 하는 수컷이 더 많은 자식을 남기지는 못한다고 합시다. 그런데도 한집살림을 하는 수컷보다 더 뼈빠지게 일한다고 합시다. 그 수컷들은 바보입니까? 고생만 죽도록 하고 초과성과도 없는데 왜 그렇게 살까요? 초과성과도 없이 그렇게 개고생만 하도록 만드는 유전자는 자연선택 때문에 개체군에서 사라지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여행과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한글자막 by 한효정